한동훈 장관 첫 번째 핫2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 의원들의 대정부 질문을 받던 도중 들어보니 관련 질문은 저보다 법무부 장관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법무부 장관 불러다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라고 민주당 의원에게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작년에 대통령께서 대선 중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 관련된 예산 한 푼도 편성 안 하셨습니다. 한 푼도요. 제가 법무부에 정식으로 물어봐도 계획 없다. 이렇게 온 공문이 전부입니다. 말씀을 하셨으면 지켜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법무부 장관이 좀 답변하게 해드릴까요? 왜 그게 없는지. 어떻습니까? 필요 없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이 예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약자 동행, 약자 복지 일관된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치시켜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민주당 일각의 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취재를 해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도 있대요. 일각의 분위기. 한동훈 장관의 정책이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반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반복된다는 거예요.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의원님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혓발질도 나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좀 민주당이 있더라고요.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가 법무부 관련된 이탄희 판사 출신 의원의 질의를 받았는데 법무부 장은 나오라고 할까요? 두 차례 얘기했는데 이탄희는 아무 말도 지금 안 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식 변호사님? 제가 봤을 때는 이탄희 의원이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 대답을 알고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는 그 대답을 모를 거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그 정답을 이야기할 거다. 정답을 이야기하면 내가 유도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올 거다. 그걸 제가 봤을 때 이탄희 의원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한동훈이 나오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현행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 기관이 아니고 비영리 민간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이탄희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정부 기관을 설립하려면 법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법이 바뀌어야 되냐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다수당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건드리지도 않고 왜 정부에서 그걸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정부가 법무부가 그런 기관을 세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아마 답을 한다고 했으면 기존에 있는 비영리 민간 법인인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60개인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답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답은 이탄희 의원이 원하는 그런 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나가 내보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점점점 그렇게 침묵을 갖다가 지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이 저런 식으로 질의하고 하는 것은 함정수사나 빠뜨리거나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정정당당하지 않고 비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한독수 총리의 표정이 좀 저는 주목해서 봤는데 지금 이탄희 의원이 왜 침묵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반면 한독수 총리의 목소리나 여유 있는 표정은 우리가 유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독수 총리가 워낙 여유 있는 분이긴 합니다만 유독 그럼 우리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답변하게 할까요? 미소를 띈 듯하면서 굉장히 좀 믿는 구석이 있다. 동훈이 나올까? 동훈이 등판 지킬까? 우리한테 한동훈이 있어. 해봐. 이런 여유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비가 내 뒤에 관우 있으니까 관우랑 한번 붙어볼래? 뭐 이렇게 적장에서 조조 측에 어떤 장수가 딱 나와서 유비 나와라 그러면 유비가 싸우면 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관우나 장비 그냥 내보낼 테니까 니네들끼리 한번 붙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익준 변호사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면 김용주 의원님 한독수 총리는 왜 법무부 장관 내보낼 거요? 라고 말했고 이탄 의원은 왜 침묵했을까요?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보면 이탄 의원이 한 총리한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하는 게 맞죠. 바로. 그리고 저는 이제는 좀 대정부 질의의 무용론을 좀 펼치고 싶어요. 필요 없다고요? 대정부 질의. 왜냐하면 아니 필요 없다고가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만나고 싶은 실무 당사자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보여주기 시기에 정말 국회의원들이 알 거예요.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데. 총리 나오세요 뭐 이거. 20명이 있으면 여당 10명 야당 10명 질문이 똑같습니다. 답변이 똑같아요. 하루 종일 일색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답변이 순서만 바뀌고 의원 얼굴만 바뀌지 반복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실에서도 생중계로 다 볼 수 있어요. 맨날 그 언론한테 맞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본회장. 앉아 있어보세요. 그걸 듣고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왜냐하면 보여주기기 때문이에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내가 이만큼 조졌다. 총리나 야단쳤다. 그런 식의 정치를 아직까지 개선해야 되냐. 영국 오늘 아침에 영국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딱 두 사람 만나면 돼요. 아예 국회 다방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법무부 장관 와. 이거 내 의심스러운데 뭐야. 그 문제가 대정부 질의라는 거죠. 그게 선진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과거 우리는 뭡니까? 독재 시대에 대정부 질의하고 있어요. 호통치기, 누설하기. 이런 부분 오늘도 대정부 질의해서 손해받지, 이익받습니까? 서영 교훈이. 그런 보여주기 식의 쇼를 진짜 그만하자. 그런 말씀들. 전용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장면? 다양하게 지금 질문 드리고 있어요. 네, 일단 우선은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건 이탄희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질의응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기본적으로 법사위 소속이어서 법사위에서 이미 한동훈 장관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한 총리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탄희 의원이 저 모습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탄희 의원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겁니다. 저건 분노래, 분노의 침묵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총리가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화를 지금 저렇게 표출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탄희 의원은 굉장히 좀 자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흥분을 해서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절대 분노에 찬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한 총리가 저런 식으로 답변, 어떻게 보면 조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나 대답 안 하겠으니까 한동훈 잠깐 불러갖고 대답 한번 들어보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탄희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일국의 총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바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참은 거예요. 어떻게 총리께서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정도로 톤다운을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이탄희 의원은 이미 한동훈 총리한테는 질의할 수 있는 법사위에 소속이 되어 있고 총리가 대답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노를 사실상의 침묵으로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양한 우리 패널들의 다양한 해석들이 참 재밌습니다. 본인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데 또 이제 우리 전문가들의 이탄희의 침묵의 의미 한덕수 총리의 여유의 의미에 대해서 흥미로운 분석들 저는 제가 보기로는 전지의 의원님 하세요. 이탄희의 이탄희의 허를 찔린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저도 대전구 지문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문에만, 묻는 거에만 이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묻는 것만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예상 답변을 생각해요. 예상 답변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예상 답변을 하면 나는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그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한동훈 얘기가 나오니까 총리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장관 답변하게 할까 이것은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방금 전용계 의원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이것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어요. 총리를 좀 질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총리가 그렇게 본인이 대답할 것을 장관에게 미루냐 이러면서 좀 질책성에 발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침묵을 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상으로 보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에 보면 결국은 한동훈이 무서우니까 한동훈 장관 답변하게 해드릴까 할 때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조롱성의 댓글까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이라는 존재가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 이렇게 좀 인식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위탄희 의원의 저런 의문의 일패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한 의견들 전해봤습니다.